쉬운일이 아니에요? 아 이거 아케이드라서 그게 안나오네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없네 그 플레이가 안남아 아 그래요? 썸네일 따로 찍어야 되겠다 뭐지? 왜 안 잡히지? 사람들 이제 좀 쉬러 갈 때 되지 않았나? 벌써요? 버그 아니에요 이거? 어 이거 취소했다 다시 해야될 듯? 아 오케이 다시 얍 수민이 사람 다시 깼네 자러 갔다가 그나마 건물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오래 살았다 아 그래서 산건가? 아 다양해서 좋긴 하네 그러니까 헐 이건 어디로 가야돼 이건 뭐 여기지 뭐 또 어 아니 뭐 또 외곽 하신? 어떻게 하지? 음 외곽에서부터 몰고 오는건 어때요? 근데 살기에는 외곽이 편한것 같긴 해요 어 오케오케오케 그러다가 또 뭐 아가리 맞으면 치키먹지 않겠습니까? 음 입구가 어디야? 입구만 와야돼 반대쪽 여기로 들어가야돼 여기? 여기여기여기 어디갈거야? 여기 노란핑? 예 이쪽 이쪽으로 떠나줘야돼 내가 웨이포인트 찍어줄게 여기가 입구 이거 창문 파쿠로 안되나? 아 여기다 어 여기여기 아 창문 파쿠로 되네 이야 어? 이거 위에서 떨어져도 되겠는데? 지붕도 뚫려있음? 아 그러네 지붕 뚫려있네 음 어 지붕도 뚫려있습니다 오케오이 부탁합니다 디제이 뼈커 하지 하지 지금이니 하하 차도 차도 가가가 가자 haut 괜찮아이거 나카산 괜찮아 나카산 나카산 고수 나두 나도 고수 늘어가는 주 은 얘네 어딘지 몰라 얘네웃 있고 예 형님 잡아줘 잡아줘 안패 안패 아 죽어라이 Schritt 나 오키리야 나 오키리야 나 뭐여 나 뭐라도 좀 좀 줘 나도 Pet 나 라이너스 쪼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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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붕대 7탄 필요하신 분 조완성 가자아 자두가자아 가자 가자아 나 총알아 없어 이쪽으로 와 내가 이 이거 겁나 많은데 총? 개꿀 나 5탄 굿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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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여기 안해? 이거 쌀타노스 살릴 수 있어? 왼쪽만 클리어 하면 으이이이잤야야야야야 오른쪽 있다 오른쪽 이거 안 해도 있음 강나오는데 강나운도 왼쪽에서 몰라 난 살려 저희 연막쪽에 사람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쌀타노스는 안 살려지면 나는 살려 저 저 잘饭니다 이걸 구상먹어봐 형님 저 챙기세요 저 있어요 아냐 거기있어 지붕 엎드려 여기 지붕 셋 지붕에 맨몸 셋 1번에 있어 1번에 1번에 세명 지붕 맨몸 다 오만 뭐야 사이로 맞았어 사이로 많았어 나 살릴게 그냥 자 받을게 그냥 나온다 나온다 개개피 개개피 푸쉬 한 푸쉬 푸쉬 베이비 아 제발 이잇 일 갯컭 갯컭 으으으으으으 역시 포커스 앞에도 있다 앞에도 있다 여기 사람 파란핑인데 파란핑이 사람 파란핑이 사람 한 명폭감 하나 기절x3 나 기절시킬 거짓아 아이고 어디 있는거 얘 죽었어 쌀탄 없어 하나를 잡았어 내가 잡았어 어 뒤졌어 나 엠포라 어 뭐야 10% 뭐야 핫스님 제 시체 구상이끼네요 오케이 먹을 수 없어 근데 핫스님 구상먹어 여기 나한테 있어 오케이 옥상에도 있다 옥상에도 있어 반대쪽에도 있다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이 어디야 형이 미리 들어와야 돼 여기 왼쪽 문에서 나올 듯 지붕에 겁나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음 지붕 발수료 뭐야 맨몸이야 걔네 어 여기 앞에 있다 연막 피고 갔어 들어갔어 내려갔지마 잡았어 잡았어 바깥에 하나 총 어디야 바깥에 있어 주시 예 나이스 나이스 위에 있는 것 같아 나머지 위에 있는 것 같아 가운데야 내려온다 잡았어 춤춰 춤춰 렛츠고 나 올라간다 가운데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건들면 안돼 건들면 안돼 구상 먹어야 돼 구상 제발 구상 없어요? 어? 위가 완전 가운데여서 어? 한 명은 구상을 난 구상 없었어 어? 저도 없었어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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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옥상에가 한 명이 풀피가 있었나보네 뭐지? 저는 저는 5킬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5킬 플러스 2명 살리고 구상 2개 췄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우리 우리 팀 볼 수 있도록 오른쪽 가게 푸시 해가지고 길 열어놨습니다 어 대박이다 옥상에다 그냥 거져먹었네 그 우리 기둥이 엔딩이었잖아 그 기둥 가운데로 가가지고 자기둥 한 번 덜 맞은 듯 그 사람이 어.. 말이 안되네 대박인데 와아 이런 경우가 있네 그러면은 옥상에서 그냥 옥상까지 미션 들어왔습니다 미션 들어왔습니다 예? 각방 치킨시 4만원으로 받겠습니다 아 예? 감사합니다 치킨시 각방 4만원 미션 고맙습니다 자아 도전 도전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전파방이랑 있었는데 왜 죽었지? 그니까 그 위에 한 한틱 반은 버텼을텐데 전파방이 많이 풀피가 아니셨나봐요 아 풀피가 아니그랬어요 아까 좀 깎인 상태긴 했는데 대pre Alaz 책되지 7시 third 간보다가 얘들 안 내린 데 가도 될까요? britain 해 glass 5만원 각방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역시 배그는 안내메세지 나이스 야 이거 가운데로 와야되나 이거 가운데 갈거야 어떻게 갈거야 아 애매하네 약간 옥상 내린다 메이들 없는대로 가볼까요 음 일단 가보자 가운데로 가보자 옥상으로 뚫린데 몇군데 있어가지고 차두 렛츠고 렛츠고 북쪽 어떻습니까 남쪽 어 나 잘못 내렸어 턱걸이 역시 나 역시 헬스를 해서 올라왔어 어 샷걸 개꿀 제발 아 제발 나 못카 절대 못카 어 얘 뭐라 뭐 카카가 중국만들인거 같은데 여기 앞에 있다 쌀타 잡자 쌀타 옆에 옆에 쌀타 뭐해 쌀타 쌀타 쌀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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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여기 전쟁터야 지금 눈에 안대같은거 끼니까 저기 안보이는거야 일로와 쌀타 여기 올라가지 여기여기여기 여기 파크로 안내나 오케오케 컴온 자 도전 가 자 우리는 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우리 가지마 우리 가지마 우리 갈필없어 우리 갈필없어 우리 가운데에서만 그어가면 돼 알았지? 아냐아냐 가지마 가지마 쌀타님 이렇게 하자 우리 작전 이렇게 하자 쨈자기장으로 줄어들때 쌀타님이 그 원 가운데에 있어 내가 애들 구상 못먹게 내려가가지고 펀치로 때릴게 어때 그걸 한번 해보자 어차피 못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좀 진적인 플레이로 가보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걸 같이 얘기해주고 했으면 어땠을까 나 지금 생각났어 또 빠지게 싸웠었는데 4킬인가 했는데 면상에 쳐박고 뒤졌는데 이건 지금 우리 팀 여기 위에서 그냥 꿀 빨고 있네 쓰읍 난 아이 달다 그러니까 거의 빼빼로디 일단 가운데로 한 번 더 가야될 것 같은데 형님 조심해 이제 가면 안돼 조심해 아니 이런데에 약간 총 나올줄 아는데 이런데 안 나오더라고 아 근데 여기 올라가니까 총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 한번 일단 가운데는 2번 핀이다 응 죽고나서 먹어도 되겠네 아 근데 이거 빙 치워줄게 헷갈리니까 저희 이거 가운데 못 가겠는데 위에서 각 다 나오겠는데요 응? 정 가운데가 지붕이 뚫린 곳이에요 아니 괜찮아 우린 여기로 내려가면 되잖아 앞에 일단 쟤 쳐다보고 일단 거기 조심 쌀타님 얘 여깄어 한명 여기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여기 여기도 하나 있다 쟤도 총있네 어이씨 건너편에 하스님 쪽에 없는거 같애 저기 응 아니 있어요 한명 한명 있어요? 한명 있음 이제 오기 시작했어 와 나 이거 오기 시작했어 점 어디야 펜트니까 자기장정보가 맞나? 하..하스..하스..하스님이 내려갈거죠? 응 내가 내려감 이건 점.. 아 나 보인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어우 쫄라 어우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 나 걸렸어 아야야야야 왜 아우씨 이거 이 조금만 우리가 먹었으면 딱인데 하아 그래가지고 이게 옥상에 옥상에 안되더라고 마지막 점자기장에 다 뚫려있어가지고 까비 까비까비 조금 아니었었으면 다시 가자 아 각방 책임님 안줘요?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2등 2등 한번 했죠? 2등 2번 2등 2번 아 2등 2번 방금도 2등이었어? 아 맞네 아 밑에 있는 사람이 좀 위에 있는 사람으로 쏴줬으면 좋았는데 각방 7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각방 7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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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올 건데 어떡하지? 여기 여기 가자 여기 가보자 사이드에서 치킨 한 번 먹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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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가운데야 주먹싸움이 아 우리가 총먹으면 쏴줄게 오케이 가보자 안내가 얘기한 핑으로 가는 중 어 안내야 망했어 오는 애 없다 오는 애 없어 우리 컴터 없어 없다 없다 나왔어 나왔어 망했어 총매가 다 먹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 안에 있어 안에 개피야 한 놈 있었네 어떻게 됐어 다시 다시 아 까비 거기도 경쟁이 있었음 음 프렘드랍도 있어 좀 빡세네 저 위에 옥상에도 경쟁이 있었음 주먹싸움 짐 아 까비 우리 방도 동참해야죠 치킨씨 각방 치킨 이야 감사합니다 미션 들어갔습니다 치킨씨 각방 2만원 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진짜 오른데 그러니까 하아 빡치네 아이고 아니 1등은 어떻게 한거지 뭐야 갑자기 아이고 어 쌉 쌉 쌉 쌉 쌉 쌉 깜짝 캬 으아 아 3,4key 씩 하고 딱 치킨 먹으면 좋은데 아 이건 가운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이거 아까 똑같은데야 어 이거 가운데 가야 돼 예예opt 우와하하하 감사합니다 각방 또 17만 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렛츠 기릿 무조건 나옴 쟤 먹어야 돼 여기가 되게 빡세네 먹기가 밑에부터 올라가는게 나오려나? 밑에도 먹자 저 밑에로 갑니다 전 갑자기 많던 횟집이 궁금해져서 살려주세요 탄 떨궜어요 안돼 안돼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못들어갔어 오케이 아까부터 나 도끼남이야 도끼남이야 내가 살려 들어왔어 어디에요? 우리 화킬 찍으면 총 많음 어디에요? 저기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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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여기에요 굿 봤지? 나 던지는거 봤지? 나이스 칼깡좀고 9탄 떨궜는데 네 난 총 하나만요 내가 하나 줄게 여기 구탄총 여기여기 나 7탄 좀 아 구탄 내가 밑에다 떨궈놓고 왔는데 잘했다 잘했다 옥상 조심 나 옥상 왔어 옥상 없어요? 옥상에 왔어 나 난 그거 없어 다른거 아 표깡이 옥상이구나 어 나도 옥상 오는거 볼게 구탄 그 안에 있어 구탄이요? 없음 오케이 좋아요 구탄 있으신 분 옥상 나눠줄 수 있어? 아니 이거 킬이 뺏기는구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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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배 8배 안필요 8배? 8배 겐춘? 여기 앞집이 있다 어 잠깐만 아 킬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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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선 치킨 먹게 나가지마 제발 저 가 괜찮아 괜찮아 이거라도 줄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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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시라도 나시라도 이쪽으로 있어 올라올거야 사운드? 나 연막 있어 파슨이 보고있어요 오케이 올라오는거 내가 연막 딱 타이밍에 맞춰서 던질게 알았지? 위에만 있어줘 여유있는 사람 없죠 몇발 한 그래도 한 10발만 오케이 내가 죽게 잠깐만 여기 2층 창문 사람 오케이 감사합니다 확인 확인 17총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자 연막 내가 던졌어 오독이 내가 이거 했다 창문도 도끼지 들어갔는데 방금 내가 이거 동쪽 집에도 있다 나와야되요 2층에 있는 애 나와야됨 확인 하나컨 하나컨 나이스 바로 치킨 4킬하고 치킨했어 1킬 야스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레츠고 레츠고 어 이거 가자 보여주자 보여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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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크레드로니까 바로 1코만에 성공했네 굿 뭐지 유투바인가 어떻게 이거를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중앙 박는게 맞다고 자꾸 사이드 돌잖아 중앙 박아가지고 거기 먹으면 1등입니다 나 4킬 했어 1킬 저 8킬이요 우와아 저는 못사봤습니다 이번판 괜찮아 일단 성공 조금 더 해볼까요 더해야지 좀 더 해야죠 분량 채워야 되니까 왜냐면 안내 롱펌이야 편하게 편하게 이제 안내님만 똥 빠지게 하면 돼 나는 두개 다 나왔어 나는 어차피 나도 솔로에서 분량 좀 나오긴 했는데 편하게 더 재미난 분량 나올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 조금 더 하고 나서 그거 해도 괜찮을듯 그냥 일반 플레이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거 계속 밀고 가도 되고 따를게요 다른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? 분량 같은거? 충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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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마디와 함께 사라지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그 한번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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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피코 피코마리프님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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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한테 각방 금액 다 주셨거든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시라고 저한테 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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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거 좀 하다보니까 재밌어 또 살아서 그렇게 되면 나도 재밌긴 해 어 인정 이런거 좀 한번씩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거 좀 한번씩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핫하게 싸우고 이거 어디로 가 이거요? 어 어디감 왔습니다 안대님 방에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로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디 어디! 고로로님 감사합니다 고로로님 아이고 우리 따 따 따 따 따 여기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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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오케이 3번 3번 고 바로고 바로고 고로로가자 가자 가자 1코 만에 성공했다 1코까지는 아니었다 아 100코였는데 가보자 가보자 자두 가자 아 보여줘야된다 요팔 하하하하 저팔에 한팔도 못오고 이걸 이거 안된다 안된다 아이씨 아 나 저 안에 들어왔다 누가 뱉었다 누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만 거기에 슈트 따생 총먹어낼 투 조져 총먹어낼 투 조져 총먹어낼 먼저 단지 5탄 있으신 분? 5탄이? 비밀의 방 다운데네 나도 없어 5탄 조 5탄 조 저 엔포에 0발 5탄 대리 5탄 대리 어디 누구 누구 어디에 김살타 여기 여기 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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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가 없나 다운 시켰고 이론상 3킬 가능 하하하하하하 5탄 5탄 좀 주세요 13발 있습니다 5탄 5탄 2발 5탄 2발 드림 이거 버릴 5탄 2킬 가능한 단 2발 뭐 던진다 뭐 던진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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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쉬한다 푸쉬한다 왼쪽 푸쉬한다 왼쪽 푸쉬해 몰라 봐줘 나 총먹을거야 네 기절 나이스 나이스 아 이해 안된거 같은데 잡았어 붓붓눈에 내가 지금 사이드 돌면서 잡는 중 오케이 나이스 층간소음 나오는데요? 조용히 좀 하세요 하나 또 다운 나 총알이 없다 나 가지고 연료통 뭐 연료통 뭐야 아 나이스 포트 아 버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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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발 뭐야 옥상 기름을 잘못 옥상 아 던지기가 이게 아니구나 옥상 연막탄 같은거 없지 있어요 있어요 나 하나만 감사 해줘 이제 우리팀 해줘 가자 내가 밖에 있는 총먹은 애 잡았었는데 생각해볼까 옥상 옥상 내가 잡았었잖아 총먹은 애 여기 세명 아 오케 확인 녹색픽 어 녹냐라 깜짝이야 녹색픽 아 뭐야 뭐야 어이씨 깜짝이야 말하고나야지 소개팅하는 줄 알았네 설레게 가까이 붙고 있어 순간 좀비인줄 앞에 있다 앞에 들어갔어 건물 어 건물 들어갔다 아 총알이 너무 다운 잡았고 나이스 개총 있었어요? 없어요 내가 줄 수 있어 나한테 오면 오 오케 어 오삼 여기 창고 좀 조용하긴 한데 창고 이거 미리 먹자 아 창고 먹자 센타 어 미리 미리 오른쪽 조심 먹었지 옥상 약진 앞으로 아 총알이 다 없어 총알이 다 없다 비밀 열쇠 왜 나온거야 아이씨 저도 나온 또 나왔네 안에 있음 아 제가 목방 쓰겠습니다 우리 제외에 세명 하나 오른쪽 라인에 있음 여기 하나 기절시켰는데 어떻게 됐나 뒷값 조심 어 뭐야 술탄 성격 제가 가겠습니다 저기 쬐주십쇼 어디 나 건축이야 오른쪽 나 건축인데 없어 없어 왼쪽은 바이덜 가수인데 왼쪽은 아무도 안 보는데 대가리 한 대 맞췄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깃속공 뭐야 어떻게 해야되 나이스 두번 좋았어 보여주자 나이스 나이스 야 두번 영상이 흐름이네 흐름이야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 잘해 갑자기 안내안님방 오미자님 감사합니다 저도맞아 오미자님 고맙습니다 2만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로르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로르님 감사합니다 오미자는 제주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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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불량여거 만들겁니다 이제 네 그래요 그냥 우리 뭐 어떤거 1반? 1반전에요? 고맙습니다 또 안내님 방에서 오시면 댕댕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일반 플레이 좀 할까? 일반으로 갈까요? 스쿼드?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주셨는데 그냥 조금 내는거보다 일반 플레이 좀 보여드리고 오케이 일반 뭐 킬내기 같은거 있지않나? 어? 연승도전 연승도전 가져 이거? 이거... 의미없어 그거 아 별로요? 어 별로 의미가 없어 일반으로 가져 그냥 오케이